뭐 할 거 없어요? 힐링 게임?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뭐 할 거 아니 난 이거 쉬었다가 더 하려고 했는데 허니아닌 못한다 그러면은 아니 합시다 크리블? 네? 크리블이나 뭐예요 그거는? 풍파님 예전에 하셨는데 갈틱폰인데 얘는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 뭐 이것저것 갈틱폰처럼 안 돼 있고 아니면은 테트릭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재밌습니다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웹사이트에서 하는 거야 네 그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해볼까요? 그거 소맹님도 껴서 할래요? 돼요? 다섯 명? 좋아요 좋아요 네 다 상관없어요 인어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거 어떻게 접속하나 여기 쳤어요 디코에 제가 리크 올렸습니다 오케이 약간 동사처럼 나올걸요?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전일님은 해봤어요 이거? 해봤죠 링크 올렸어요 동사면은 저희끼리 이제 동산지 형용산지는 말해주기 어때요? 알았어요 오케이 마이클인데 오 색깔 다 원하는 색이 딱 이 색이네요 비싸네요 저희 이거 그냥 살색이잖아요 맞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인가요 어 소망님부터 이거 바꿔야겠다 네 소망님부터 글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색글자 색글자네 이거 추천이랑 비추도 할 수 있네요 일단 비추하고 시작할게요 흐흑 어 이렇게 이렇게 없네요 아니 그림으로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어? 뭐지? 아니요 저는 지금 게임을 소통하고 있어요 슉슉 응? 슉? 거의 무게 단지 저기요 소망님 다 그린 거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거기 저기 갓지우기 있거든요 전체 지우기 여기요 소상도 못 보셨다고 해서 이게 그림 그린 사람도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똥쌌어요? 방귀에 물이 있어요? 두 번째 글자 나왔어요 장이라고 그게 뭐냐고요? 이게 뭐지? 응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건데 그죠? 의자에 엉덩이 의자 아니야 소민씨 지웠다가 다시 천천히 그려줘요 지금 안팔질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있는데 이게 엉덩이 엉덩이? 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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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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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닦아 닦아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어때요? 와 이걸 이렇게 그리네 그래? 아 진짜 그게 뭐지 이거? 뭐지? 와 진짜 맞추자마자 소맹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너무 별거 아니여가지고 너무 하찮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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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닦아 원망스러울거야 야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다고? 나왔는데 저기 힌트에 아 화장지구나 꽁스빵스님이네요 별 기대는 안되구요 아 어렵네 이거 제가 안 고르면 어떻게 돼요? 랜덤 어 한글자다 이거 그냥 맞추겠는데? 나 맞췄다 너무 쉬운데? 뭐지? 강이 아니야? 아! 강 아니야? 어? 이거 왜 이렇게 일자로 돼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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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힌트가 온다 이게 글이 다 나 버린다 이거 이따 다시 설정할게요 어! 여기있다 치킨 소망님 위에 네 나왔어요 아 이거 답나온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맞춘사람만 나오는거 같아요 아 맞춘사람만 나오는거구나 근데 저 영어예요 어? 영어로 나와요? 응 그러면 그 주소창에다가 한번 써서 적어보세요 오픈 이거 한번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을건데요? 네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어? 여기 벗고 벗을 수 있어 장은 뭡니까? 장 장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역시 오장육부죠 이제 한글 나와요? 네 그쵸 액자 액자 음 어? 어떻게 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말을 누가 써 그니까 소맹님 네 사..사진탕 사..사진탕 사진탕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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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맹님 그 이게 잘 이게 뭔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근데 그냥 생각하면 돼요 안 돼 소맹님 순수해가지고 그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침착하게 생각해봐요 맞아요 급할 거 없어요 근데 나머지 3명은 다 맞추긴 했어 소..소진 사진은 맞아요 사진은 맞는데 사진 대 대 네 이게 한 번 이게 딴 길로 빠지면 생각 안 나 이런 게 원래 어 어 어 트 어 리얼 아 아 제가 1초 됐다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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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이거 좀 어려운데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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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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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3초 3초 잘 그렸네 잘 그렸네 어 저 생각이 없나요 저 생각이 없나요 그거 그거 같은데 그거 그거 맞아요 그 색 변하는 거 그거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힌트 나와있어요 위에 볼 수 있어요 어 가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네 네 예 오 오 오 와콩씨 빨리 맞춰주니까 이거 점수 확 올라가네 아하 네 빨리 맞추면 그래요 이거 티어쓰기가 있는데 뭐 뭐지 어 잠시만요 이게 그 그 화면 마우스 이게 뭐야 이거 훈이인데 훈이 약간 그 캐릭터 어? 잠깐만요 얼굴 좀 더 이랬어 뭐지? 코난의 캐릭터고요 헛띠고 전인 헛띠고 전인 코난의 나누네 어 어 어 잘하려 진짜 이게 첫 번째 글자고 이게 나머지 뒤에 두 번째 글자 아 그 헛 코난은 그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코난 캐릭터 이름을 모르는데 나도 이런 조연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다른 걸로 표현해 드릴게요 6 5 4 4 5 5 2 5 5 5 5 1,000원짜리? 3,000원? 이거를 이렇게 묶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아! 어? 근데! 쟤 이름이 뭉치에요? 네 아! 내가 말아버렸다 근데 소맹님은 이렇게 말해도 몰라요 순수하죠 눈치! 오케이 저 꼴찌에요 꼴찌 네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얘가 너무 압도적이네요 운이 좋으시네요 저진님 포인트 뭐야? 운이라뇨 실력이죠 일단 소맹님이니까 빛으로 누르고 갈게요 아이고 나 왜 색깔을 어떻게 바꿔요? 아래 있어요 아래 선택하는 거 있어요 왼쪽 아래? 네 왼쪽 아래 뭐 으흠흠 아니 어? 어? 오케이 맞네 와 잘 그렸어 우리가 정답을 말했는데? 진짜 잘 그렸어 어이? 뭐라고요? 진짜 정답을 말했는데? 사람이 진짜 뭔지 알죠 이거 왜 이렇게 잘해 하자 했지 의외로? 아니 똑똑하니가 그렇죠 이거 딱 이거잖아요 소맹님 엄청 잘 그리셨는데 이거는 근데 이렇게 생기신 이분은 처음가요? 안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뭐지 이거? 아 딱 그분이잖아요 나 아는 분인데 나도 그쵸 살면서 한 번쯤은 불러본 송스빵스 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야 왜 바로 맞히시냐고 아 이거는 아 뭐가 낫지? 이건 거의 안 쓴다는 거 뭔지 모르겠고 아 아 이건 괜찮다 어 비추 잘 봤습니다 일단 벗고 시작합시다 이게 뭐야? 어? 뭐야? 뭐야? 실력입니다 어 저걸 맞혀? 성장하셨네 저부터 이게 뭐야? 계란 와 이걸 보고 맞춘다고? 야 이거 어떻게 그 바닥만 보고 맞춰요? 말도 안 돼 그니까요 뭐야 딱 거리지 않았어 바닥만 보고 이거 어떻게 맞췄지? 에반데? 어 이거는 아 역시 여러분 좀 격식 있게 단어를 쓰셔야 돼요 같은 단어도 예? 아 오케이 전문적으로 소밍씨 격식 있게 하하하하하하 중구의 개? 중구의 개 아니 귀엽다 하하하하 맞아요 그거 맞아요 하하하하 근데 그 개 자가 아니에요 그건 닭개 자고요 소밍씨 누구의 개 개 개 개 개 이에요? 이에요? 아니 진짜 귀엽다 이케? 어 아 아니 저 어떻게 저렇게 쓰지? 하하하하하하 몇 개에요? 하하하하 어 몇 개죠? 하하하하 아 귀여워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알려줘? 두 두 순서 순서만 좀 바꿔봐요 어 순서 순서만 좀 바꿔봐요 글자 순서 글자 순서 두개 골 어 아 저 알았는데 이거 하하하하 왜요? 중골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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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소맹님 엄청 놀리는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난리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죠? 어려울 거에요 어렵다고요? 일반적이지 않게 드릴 거거든요 어? 어? 가랭이 어? 이바이스 아 아니다 이렇게 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지 주머니 응? 응? 뭐지? 뭐지? 공원에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뭐에요? 어? 오케이 아 센스 아 어떻게 알았어요? 센스죠 와 대박 오케이 와 대박 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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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푸 푸 푸 푸 푸게 소맹님 이거 채팅으로 치셔야 돼요 하하하하 아니 제가 좀 어렵게 하긴 했어요 소맹님 아 이것도 이거 이거 뭐지? 어 이거 그냥 저 쉽게 하려면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오케이 쉽게 한 번 그려볼게요 그쵸 마지막으로 아 제가 그림 잘 못 그려가지고 어 저를 보면서 한 번 그려볼게요 아 소맹님 싫어요 눌렀다 아 죄송해요 하하하하 그냥 빨강 빨강 하얀 동그래미 누르면 되잖아요 네? 우와 호출 기른다고? 이거는 출제자가 좀 어렵게 했다 맞아 죄송해요 아까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재밌었어요 아 소맹님이다 복수의 시간이다 하하하하 아까 제 2회 화장실 해주세요 화장실 어? 해드릴게요 저게 아니 아니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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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전거는 타고 응? 어 어 시골 시골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응? 느낌이 비슷해요 느낌이 아 뭐지? 이 한 공간만 봐주세요 이 한 공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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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공간이요? 이 전체 공간? 네 여기만요 이 전체 공간? 네 여기만 시골이랑도 비슷해요 마을이 아니라 좀 더 작은 마을이 아니라 오케이 이건 시골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래요? 응 하하 그렇군 역시 와 나 이거 못 맞추겠다 하하하 마을 보단 작은 아 여기 나 여기 마을이 MC 하하하하 tro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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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리셨는데? 께 그치 이렇게 표현해야죠 여기는 근데 서멩님 Review는 상상지단이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머리 오늘보다 작은 단어가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말했던 거랑 그런 걸 생각하고야지 그림에 더 이상 힌트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답에 맞는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네 술래잡기 꼬무줄 놀이 말뚝박기 말타기 말타기 꼬무줄 놀이 와 이걸 뭔가 좀 음악에 약했어 뭐요? 벌써 나야? 아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이거 마지막 라운드라서 더니린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응 안 되죠 잊자 네? 제가 이거 맞추기만 해도 이길 것 같은데 네 네? 아니다 어? 뭐야? 뭐야? 케이지 노래 아십니까? 비도오 그래서 네 eler 그런 거 Em 컴alks 이게 뭐에요? 비쯔부쯔 그게 뭐에요? 아 이거 아는데 아 이거 잠깐 뭐라더라? 어 아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뭐여? 헉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와 되게 간단하게 잘 그리셨다 어 허정희씨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전일 내 꼴 전일 떨어진다 이 점수 이게 뭐예요? 그런 거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겁니다 너무 잘 그리셨는데 네 이게 뭔데요? 보면 아 한다 아 진짜 아니 허정희씨 견제 잘 갔죠? 이제 이제 역전할 수 있어요 다들 이게 얼마 남았다 순둥쳤네 아 이거는 하면 되겠다 이걸 그릴까? 응 뭐야 아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 그래요? 이거 이거 건데 어? 만화 전공 하셨어요? 어 이거 그건데? 네 아 이거 아, 만화 캐릭터요? 어? 대기사는데? 어, 이거 그거 아냐? 인사이드 아웃 그 빙봉빙봉? 그 멋미리게 아니라 그거는 이거 뭐지? 다? 나 진짜 잘 그렸다 완전 똑같애 나 이걸 몰라! 나 이거 그냥 그냥 그럼 검색해보세요 핑크색 돼지 캐릭터 뭐 이런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똑같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돼지 나오는데요? 진짜 똑같은 애 있어요 핑크색 돼지 캐릭터 그냥 이거 아냐? 그냥 이거 아냐? 파티에요? 네? 마지막 애가 피그 아, 피그겠구나 모르겠는데?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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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렇지? 와, 검색했죠? 네, 맞아요 와 아, 이거 좀 깨겼어 오예? 오예? 아, 진짜 인생 이래서 모릅니다 아... 저 쉬운거 골랐어요 페파피그 귀엽다 귀여워 이게 어디 나온거야? 아... 이거 문제가 쉬웠다 어? 아, 이거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허정희씨 점수 줬다 아, 안돼 아, 근데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대 내가 빨리 맞춰야 돼 되게 신경 쓰고 계셨어 되게 신경 쓰고 계셨어 내 1등은 어쩌야돼 어? 어? 어, 이것도 어? 생각에 전환하셔야 돼 어, 서랍작이 재밌다 1등 안되냐? 1등 하려고 이 악물고 어렵게 그린다 왜? 아뇨아뇨 오늘 잘 맞춰야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 한테를 더 그드릴게요 오케이 약간 약간 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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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응? 이거 뭐요? 응? 어? 이거 그건데? 어, 뭐지? 어, 뭐지? 아 아 오케이, 알았어 맞는데 이거? 아 이거 아니야?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어 어? 와 괜찮죠?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 어, 다 알아봤네 아뇨, 다리 4개 그릴게요 재밌다 오, 악홍은 역전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와, 근데 이번 건 수박 님이 제일 먼저 맞추셨어 재밌다 대박 그리는 시간을 좀 엄청 빠르게 하고 30초판 어때요? 30초판 힌트 없어요 저도 다 자신있어요? 왜 이렇게 힌트 없어요? 그 옛날에 캐치마인드 맞아요 30초에요. 갈틱폰이라는 것도 비슷하던데요? 해봤는데? 갈틱폰도 재밌어요 네 갈틱폰은 모드가 많아서 좋아요 아, 근데 솔직히 저 이거 모르겠네 아, 근데 이거 하니까 되게 웃기다 약간 힐링된다 진짜 아까 막 벌벌 떨어뜨린 거 같은데 그니깐요 아, 그쵸 빠른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맞아맞아 맞아맞아 이거 뭐야? 소맹의 정신 세게 또 나왔다 이렇게 와, 어렵다 뭐야? 시, 시, 어? 뭔데 이거? 시간이 시간이 어? 어? 아아 아아 뭐야 이거 거머리? 아, 창의적이다 아아 머리가 커서 커서 아 30초니까 쉬운 걸로 가야겠다 어? 어? 이슬 아냐? 와, 저게 눈이었어? 이슬이라니 빨리 그려보라고 빨리해 이슬이죠? 제가 흘리면 이슬 아니 뭐요? 참 이슬? 참 이슬 참 이슬 아, 진짜 빠르네 비켰네 뭐요? 뭐요? 재난과 타세요 소맹님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떻게 이거 맨 처음만 보고 어떻게 알지? 네모만 그렸는데 알어 그러게요 아, 나 이 캐릭터 빨간색? 토마토 닌자 거북인데? 아, 안 돼 캐릭터? 아, 안 돼 캐릭터? 아, 이거 검색해야 된다 검색 찬스 아, 진짜 검색해야돼 어, 뭐야 칼질 긁고 어 어 아, 이걸 한다고? 아, 뭐지? 마벨 캐릭터 마블 아, 마블이에요? 아, 데드폰 아, 막 닌자 거북인 줄 알았어 뭐야, 이게 데드폰 잘 그렸구먼 응 소민님, 영화 좀 봐요 문화생활 좀 해 제가 못 알아 다 그랬어 다 그랬어 뭐? 다 그랬어 그렇지? 어? 그치? 어? 그치? 아 어? 텐시 연애즉 텐시 연애즉 노래 중에서 음악을 몰라요 아주 상큼해요 아주 상큼해요 레몬 아, 재밌다 그, 이게 짧으니까 이상하게 밖에 생각이 안 돼 펜시 펜시, 펜시 뭐라고요? 어려워 더러워 요네즈 켄시 그, 레몬 노래 유명하잖아요 뭐요? 누군데요, 그분이? 아, 아니에요 문화생활 좀 하세요, 호재씨 예? 아, 그런 거 있어요? 나중에 들어봐야겠네 네 뭐야, 이거 다 그렸어요? 네 아 아 어? 너무 잘 그렸다 진짜 어? 완벽한데 어? 완벽한데 딱 그거잖아요, 이거 색도 잘 그리셨는데 딱 그 색인데 와 난 이런 센스문 넌센스 제가 잘 못 못 부르거든요 뭔데? 와 그냥 진짜 딱 1차원이다 잘한다 딱 딱 그거였어요, 진짜 딱 상장 아이고, 잘못됐다 어 알았어요 I whining 뭘 알았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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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건데 올림픽 아닌데? 어? 어? 물쏘시개 사망님 뭐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발맞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센스가 파게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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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파스타 아니, 빨간 파스타가 이 세상에 어딨어? 있어 페마토 파스타 아니, 면이 빨갛지 않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아니, 빨 빨간색 면이 있을 수도 있죠 조용히 해 그럴 수도 있죠 하하하 없어, 그런 거 같아 조용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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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엄청 긴장했어 맞아요 시간이 없거든요 좀 빨리 그려줄래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하하 어? 응? 이거 못 맞혀도 돼 못 맞혀도 돼 못 맞혀도 돼 어? 못 맞혀도 돼 아아 재밌다, 센스 맞혔어? 아, 소망님 있었다 1등 1등 이거 소망님 맞혔어요? 소망님 2등까지 오셨어요? 지금 2등이에요, 소망님 와, 신기하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사고방에서 다른 게 재밌다니까 아, 이게 딱 소망님 스타일이셨나 보다 그니까 아,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래 오케이 아, 이거 뭐라고 아, 여길 그려 바보 아니야 패러슈트 또 뭐라 그러지? 나왔다 이거 뭐라 하죠? 이걸 뭐라 하죠? 그 대기업, 대기업 인사 대기업 인사 대기업 인사 대기업 인사 으악 으악 대기업 인사랑 설명하면 어떡해 하하하 하하하 한 말 짠데 하하하 너무 쉬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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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서맥님이요 허전희씨 이거 바로 맞추죠 서맥님이 없는 거예요 서맥님이 없는 거예요 어 아, 전희님 전희님 허전희씨가 없잖아요 어, 아쿡님이 1등 했다 어, 엄청난 차이로 1등 하셨네 대단한데? 뭐지? 뵈어놓으시래요? 할반놓으세요? 할반놓으세요? 재미있는데요? 재미있어요? 이거 히든 모드는 뭐지? 해봐요 해봐요 해볼까요? 처음 보는 거라서 글자스가 혹시 안 나오나? 하하하 뭐야 글자스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왜요? 왜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뭐지? 뭐요? 답 적어봐요 아아 아예 네 아 아 아 아 이게 제 그거예요 흰수 박스 담배 피요? 그거고 잘못한 거야 라이트가 떠올리는 거 봐 아니 아니 라이트가 생겨서 담배 피우면 어때요? 아 맞아 맞아 딱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뭐 들까? 응? 하하하하하 너런 툴 어딨어요? 데리고 와. 글자 수를 바... 딱풀. 딱풀 딱풀. 딱풀. 아 그 풀. 네 맞아요. 아 이거 뭐 하지? 와 글자 수 없으니까 어렵다. 아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닌데? 아 괜히 어려운 거 고랐다. 응?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 비슷해요. 근데 아...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비슷해요. 뭐예요? 원리가 이런 건데.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아무도 못 맞춘다. 주로 아까 그거로 많이 나와요. 아 진짜 줄이야. 사용하기 너무 어렵더라. 30초엔 너무 어렵다. 내 주식인데.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주식이래 주식. 줄로 먹는 음식 너무 못 그렸다 어어 저도 치아픈 것 같았어요 어 얘? 우와 잘 그린다 뭐였죠? 오케이 어어 아 하모니카 아 나도 저 초성 쓸거야 저거 어떻게 하모니카에요? 미안해요 난 하모니카 같은데요? 무서워 왜? 이게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와 똑똑아 냄새가 뭐 소맹님한테서 나는거에요 아 앞내 이렇게 됐을수도 있겠다 두 문자로 진짜 축구 축구 나도 나도 하려고 했는데 어? 아 몸 몸 몸 오케이 이런단어로 나온다고? 저 털 아 잠깐만 저거 좀 지울수 없나 저거 내가 쓴거 아 치울수 없나 저거 지울수 없나 저거 오케이오 오케오케 도대체 왜 나쁜 단어예요? 우리의 신체는 아름다운 거에요 나 민망하니까 내가 민망하니까 왜 민망해? 유교남이네 유교남 유교보이 유교보이 어 뭐지? 뭐야 어? 응? 야 으어우라 뭐야 이게? 쥐? 아 어? 코알라 아 귀여워 대박 듣고 보면 딱 지나고 나면 맞어 아 그니까 아 뭐가 쉬울까? 엉덩이 엉덩이 아니 엉덩이 엉덩이야 입술 침 아니 쓰라고요 쓰라고요 진짜 침이야? 네 흐흐흐흫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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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좀 쉬우면서 어렵다 이거는 뭐죠? 혹시 이거는 좀 옛날 그건데 옛날 방식으로 쓰신건데 얼마나 옛날이죠? 어? 아주 옛날이요 익스플로러 네 근데 이거 왔다가 뭘로 하죠? 어 어 맞아맞아 오 옛날말 이게 옛날말은 아니 이게 뭐예요? 56K 모델에 흐흐흫 흐흐흫 비추 비추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비추 어 저는 있는거니까 일단 비추 받을게요 네 박으세요 흐흫 팔뚝팔뚝 팔살 단추 공 이거 뭐야? 복근 왕자 뼈 꼬리뼈 그치 채팅 적으세요 선생님 꼬리뼈 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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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척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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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좋은데 왜 오케 뭐야? 머리카락 응? 뭐 응?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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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무서워 이거 귀신 어 아까 그거 귀신 아니야? 귀 어 어 무서우면 맞춘거야? 되게 무섭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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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니요 디부하우 디부하우는 오늘 허전히 못할 거 같은데요 무서워서 왜죠? 자 나 빼고 서뱅님 껴서 하라니깐요 서뱅님 올 거 같아요 허전히 씨 있어야 재밌죠 맞죠 허전히 씨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아무 생각보다 그니까 당신들은 저 때문에 하는데 저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하 하하 당신들은 제 비명소리에 의지하겠지만 하하 저는 기댈 데가 없다고요 하하 아시겠어요? 하하 공포게임 처음 해봤어요 태어나서 그래요? 네 처음 해봤어요 그럼 화이트데이 이런 것도 안 해봤었어요? 아예 건들지도 않았고 유튜브로도 안 봐요 헉 근데 약간 구쓰구쓰덕도 약간 공포게임이잖아요 그니까 처음에 무서워했잖아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처음에 다가오지 말라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 그렇게 안 무서워 보여요 오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 제가 진짜 어떻게 키가 안 나지? 제가 만약에 책상이 뭐 의자에 앉아 있었으면 뒤로 넘어갔을 텐데 다행히 바닥에 앉아서 해가지고 그냥 누워버리거든요 아 재밌는데 허전히 씨 담요 키우면은 그니까 당신들만 재밌는 거야 아 어떻게 구슬을 해서 시키지? 다른 게임은 없어요? 다른 게임은 안 돼요? 다른 게임은 무조건 공포게임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공포게임 하면은 급상승하실 것 같아요 허전히 제가 이거 애초에 방송 키우니까 허전히 님 한번 해보라고 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심장과 저의 건강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아 하다보면 또 괜찮지 않겠어요? 약간 근육도 좀 그 키울 때 아프지만 아 근데 다른 분들은 하고 싶어요? 허전히 씨 소리 지르는 거는 듣고 싶어요 그래요 이렇다니까요 아니 다른 분들은 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 다수결이면 할게요 저는 허전히 씨 한번 하죠 과수결에 따를게요 과원치 이상이면 합니다 어때요? 아직 환불 전이거든요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엠어칐흐흐